심심할 땐 조용한 고양이. 주사위제로 바뀌면 언제 쉴까?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다?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일은?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? 자기 전에 꼭 하는 것은? 1 더하기 1은? 하나가 평생 무료라면? 휴가 때 하고 싶은 것?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시인가요?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시인가요? 꼭 가고 싶은 해외여행지? 어떤 걸 드시고 싶습니까? 어떤 걸 드시고 싶습니까? 어떤 초능력이 좋나요? 어떤 초능력이 좋나요? 어떤 초능력이 좋나요? 순대는? 순대는? 핫도그는? 핫도그는? 떡볶이는? 탕수육은? 양꼬치은? 어떤 걸 드시고 싶습니까? 어떤 걸 드시고 싶습니까? 잘 선택하셨나요? 그럼 다음에 만나요